서초구에 있는 한 변호사가 53억 5천만 원 정도를 사기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이 수사를 하던 가운데 53억 5천만 원 범죄수익금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 조모 씨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접견실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조 씨가 그 가족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는데요. 그 녹취된 내용 가운데 마늘밭에 그 돈을 숨겨뒀다. 자식은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고 한남동에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해라 라는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돼서 녹음을 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추가 범죄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은닉된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음하는 것은 모두 합법입니다. 지금은 5만 원권이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5만 원권으로 바꿔서 53억 정도면 60평 정도, 50평 정도면 충분히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물리적인 마늘밭에 땅 밑에 돈이 숨겨져 있다는 가능성 하나와 이 마늘밭이라고 하는 말이 해외 법인에 숨겨놓은 계좌나 은닉 계좌를 의미하는 암호일 가능성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씨 가족이 갖고 있는 임야를 포크레인으로 파는 등 땅속을 살펴보는 것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조씨 측근이나 가족들이 해외로 돈을 계좌 이체하거나 송금한 내역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